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응용 사례들을 좀 알아봤는데 이건 재미있게도 돈으로 계산한 케이스입니다. 맥키지 글로벌 인스튜트에서 계산을 했어요. 크게 세 가지 임팩트로 봤는데 하나는 사람들 수명이 늘어날 수 있겠죠. 이게 AI가 잘 동작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얼마나 얻을 수 있냐 수명 증가를 그 다음에 개인별로 얼마나 삶의 라이프에 제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는가. 그래서 예를 들어 인컴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크겠죠. 그런 쪽으로 계산하는 거. 그 다음에 실제 그 치료 비용 자체도 줄어드는 것도 있겠죠. 얼마나 많이 줄어들 수 있는가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. 도대체 어느 정도 AI가 기여할 수 있을까 해봤더니 첫째는 리빙에 대한 부분, B는 케어에 대한 부분, 세번째는 의료 제공자 마지막에 이제 밸류로 봤는데, 3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좋아지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뭐 굉장히 그 여기 있는 라이프가 길어지게 되면서 기대 여명에 따른, 기대 여명이 늘어나는 거에 따른 어떤 그 추가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이제 0.2에서 대충 한 1년 사이 정도가 일본에 의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인컴이 높은 사람은 2년까지도 보고 있고, 약간 인컴이 낮은 사람이 좀 덜 혜택을 봐요 보니까. 어쨌든 그 비용 그 얻어내는 가치가 600빌리언 에서 5,500빌리언 이니까 뭐 엄청난 돈입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치료를 받으니까 몸 상태가 좋잖아요.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300빌리언 에서 1,800빌리언 뭐 이 정도 본 거고요. US달러로 그 다음에 케어를 하게 되면은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고 적절한 양을 주게 되면 당연하게 또 역시 또 수명이 늘고 그러겠죠. 수명 느는 거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게 진짜 크네요. 700에서 이거 위에 거랑 비슷하네요. 700에서 한 2,200조원, 2,200, 2,000 그 US 빌리언 달러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효과가 없는 없는 그 치료를 제거하는 거 있죠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별로 이제 맞춤형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시간 인컴으로 계산했을 때 200에서 300 이것도 꽤 크네요.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먼저 리스크를 측정해 가지고 잘못될 수 있는 케어라든지 합병증 같은 걸 막을 수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200에서 400 정도 되고 이거는 아직 계산이 안 나왔는데 뭐 적절한 병원이나 적절한 어떤 의사한테 갔을 때 그리고 설정, 케어 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걸 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도 이제 AI가 많이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추정이 덜 됐고 연구도 덜 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환자 경험 맞춤형으로 개인화를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비용을 줄여 주는 거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또 200에서 300 US billion, 50에서 100 US billion dollar 뭐 이런 정도 나오니까 이거를 총 합쳐서 보면은 대략 GDP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GDP의 3에서 13% 평균 잡아도 얼마입니까? 한 8% 되겠네요. 7, 8% GDP 7, 8% 엄청난 양이죠. 이 정도를 AI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다고 추정을 한 거예요. 물론 이게 추정치니까 뭐 엄청 믿어야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어떤 분석이라든지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이제 임상 의사 입장에서는 최선의 치료를 빨리 찾아서 그런 거를 AI가 많이 도와주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의료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라든지 사회 발전에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추정을 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기서 결론은 AI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여할 수 있다.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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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